대표님 책에서 하락이 완전히 안정화된 후에 다시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릎 이하 바닥임을 짐작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저희가 있을까요? 무릎 이하라고 말하면 주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 무릎에 사서 어깨 팔거나 그거 다 제가 볼 땐 죄송하지만 뭉개구름 잡는 소리라고 봐요 누가 무릎인 줄 알고 누가 어깨인 줄 압니까? 그 정도 알면 신이죠 누가 그랬어요? 어떤 고수가 그랬어요? 나한테 3일 뒤의 일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주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연하죠 3일 뒤 주식이 떨어질 줄 알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계속 그냥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불어나기만 하죠 그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무릎인지 모르는 이유가 자 키가 크신 분들은 무릎이 높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무릎이 낮을 거고 그래서 무릎에 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바닥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때가 바닥이고요 또 반대로 고점이 어디냐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줄 때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몇 년 전이 아니고 1년 반 전 그렇죠 그럴 때가 사실은 바닥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지금 거의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의 거품이 거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산다는 것은 얼마 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을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전히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버블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도 저 뒤에 어디에선가는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막 뭔가 뒤집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때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적어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시기가 돼야 된다 요즘 특히 거래량이 좀 늘었잖아요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지만 평소 예전 몇 년 전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워낙 없던 시절보다는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00건 1000건 나오던 월간 거래량보다 늘어난 거지 평균 월 10년 전 이 평균보다 낮은 거죠 2015년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어요 최근 한 지난 10년 동안을 본다면 2015년도가 가장 많이 됐고 2010년 12년도가 거래량이 서울로만 본다면 가장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할 때였고 12년이 지나서 이렇게 좀 올라온 것도 있단 말이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물론 또 어떤 제가 해외 논문을 봤더니 그 학자는 반대로 가격이 거래량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가격을 리드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래 가격이 거래량도 좌우할 수 있다에 먼저 우선을 둡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상식적으로도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살만한 가격이니까 많이 산다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설마 여기서 더 내려갈까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고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채를 사네 싶어서 내가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고 살짝 5천만 원을 한 번 더 올려 내담았더니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또 오는데 한 번 겪었던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두 사람이 사니까 반등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거래가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반등한 지역이 있지 평준화적으로 반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왜 반등을 했는지 또 설명드릴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제가 볼 때 반등한 지역들 왜 반등이냐면 정말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왜 많이 하락했냐 정말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랐던 게 거품이구나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졌죠 송도 송도 경기도 남구 동탄 남구 쪽 그렇죠? 수원 맞습니다 맞죠? 서울로 따지면 뭐 잠실 많아요 잠실뿐만 아니라 많아요 잠실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남들보다 좀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기 쉬운 거예요 다른 소형 단지들은 팔려도 잘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을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잠실만 가장 많이 하락했대라는 건 아니에요 다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잠실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 잠실이 이 가격이야? 사람들은 최고의 가격을 기억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추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24억 했는데 그렇죠? 내 친구는 저 집을 24억에 샀어 지금 가보니까 16억이야 엄청 산 거 아닙니까? 난 내 친구보다 지금 몇 억을 본 거야 라는 생각에 사러 갔더니 16억 5천이 돼 있고 17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 옆에서 친구에게 해주는 거야 지금 빨리 사 더 오른 데야 그러니까 사게 된 그런데 지금 거기서 더 오르느냐 멈춰있잖아요 그렇죠 상승 반등이 나왔지만 거기서 멈춰있죠 지금 눈치보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살짝 뛰어오른 것을 저는 데드켓 바운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오르는 과정에도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실소의자분들은 적정선의 가격과 나름대로 최고 좋은 수준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맞지 한참 거품이 끼어 있는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사면 보이지도 않는 그 돈을 내가 빚을 내서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노예 같은 삶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자라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가님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럼 얼마에 사면 됐는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책에서 2019년 1분기 가격이 정상적인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좀 뭘까요 일단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규제지역으로 많이 묶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뛸 기미가 보이니까 규제지역으로 막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뛰지 않는데 왜 묶었겠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부터 거래가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데 물론 17년에도 그랬지만 18년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막 뛴 건 언제냐 19년도 초예요 19년도 초부터 바람이 잡히니까 19년도 초부터 강남 땅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물론 그저론 나왔지만 그때부터 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고가인데 그런데 지금 그때 땅을 사서 시행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1년 정도 그럼 2020년 정도에 분양을 했으니까 2020년도 아파트 값이 막 뛰니까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부족하대라는 바람이 잡혀서 아니 15평 오피스텔이 20억이에요 그렇게 비싼네요 그럼 20억짜리 조그만 오피스텔에 살래요 아니면 20억짜리 아파트 저 어디 딴 데 좋은 데 넓은 데 사실래요 넓은 데가 아무래도 20억이면 서울에 웬만한 데 다 사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공이 될 때가 됐는데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나 이거 입주 안 할래 너희들 이거 사기 분양이야 너무 고가야 라고 지금 소송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19년도라고 말하냐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 19년도부터 23년 지금까지 급여가 2배가 뛰었습니까? 그 정도는 그러지나? 소득이 2배 반 3배 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좋아 그렇다면 물가가 2배 반 3배 정도 떨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9년도에 빈밥 한 그릇 먹으려면 8천 원 정도 7천 원 정도 줬단 말이죠 네 기억나시죠? 네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만 원은 기본이고요 저 반원 만 천 원 정도 줘야죠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당시 빈밥 8천 원 9천 원 하던 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뭐 한 3천 원 가면 물가가 가끔 떨어졌으니까 뭐 아파트 가격 그게 뛰었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배 3배가구나 실질 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한 거였기 때문에 2019년도 정도 가격이 지금의 물가 상승분에다가 약간 알파가 된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100%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거품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20년 21년을 빼고 그건 빼야 돼요 빼고 과거의 가격이 그럼 17년 18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사실은 17년도 가격대로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나홀로 아파트랄지 아니면 교통의 입지가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러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락기에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삶을 수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그 가격대 17년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지금 모든 집들이 매매됐던 그 당시에 매매됐던 모든 집들이 아마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유도했던 이유가 집값이 너무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전체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100% 내돈 가지고 주택을 사는 분들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대출 받은 양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에서 회수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가진 게 담보가 지금 안 돼 안 돼 담보같이 하락으로 인해서 회수 들어오면 전체가 다 경매죠 사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지금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빌라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일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둔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둔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현실에서 그 지금 막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게 내 일인 거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는 점점 무뎌지는 것도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제 영상 속에 다 있어요 그분들의 눈을 직접 보고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느껴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렇대 이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직접 눈을 봐주시고 얘기하면 그 절실함과 애절함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친 놈이 있기 때문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사업가가 아니고 사기꾼이란 말이죠 목적이 애초에 그랬죠 그렇죠 목적 출발 자체가 사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출발 자체가 사기인 것을 어떻게 이 선량한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전세로 들어갔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뉴스에 나는 거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 그런 빌라 시장에서 점점 얼굴이 심각해지네 점점 심각성이 오면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평소 크게 나온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공장형 부지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사실 끝물에 생활용 숙박시설도 그렇고 많이 나왔는데 그쪽도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미 벌어지고 있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0년 19년 이후에 그러니까 18년 이후죠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에 모든 주택 규제가 있을 때 부동산 규제가 있을 때 이 돈 가진 사람들 또는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태웠냐 바로 오피스텔과 지산으로 태웠어요 왜? 80% 대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줬네요 내 돈 10%만 가지면 분양가의 10%만 가지면 더 대출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세제 혜택도 줬어요 분양 받으라고 주거용은 묶어놓고 오히려 수익형 다른 수익형 부동산 많잖아요 이거 다 풀어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부동산은 사면 무조건 오르는데 하고 난 내 돈 10%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지산이라고 가정하면 6천만 원만 넣어놓고 중공되기 전에 피부처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전매 제한 같은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러면 글로 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너무 과잉이에요 개발하는 분들도 이제 주거용을 묶다 보니까 개발하는 분들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사업을 영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든 개발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야 아 그리고 동네마다 사실 지산이라는 데는요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죠 사무실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교통이 불편한 곳에도 지산이 정말 수도 없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누가 입주한다? 분양은 완판됐을지언정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분위기에 더하죠 그 멀리까지 내 본사를 과연 만들까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여기 강남역에 가도 건물 공실 되게 많습니다 강남인데도 그런 말이에요 경기 침체는요 경기 위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모든 부자들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인데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자가 많지 않네요 강남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분들도 다 대출로 일으켜놓은 거품 자산일 수 있어요 그분들도 다 따지고 보면 순 자산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전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내 자산을 이렇게 저 맥주 좋아하세요? 가끔 없습니다 맥주잔 안 기울이고 그냥 쭉 따르면 거품이 쫙 나죠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쫙 올라오잖아 거품을 확 올라올 때 쫙 걷어내면 물 이 만큼 밖에 없죠 그게 순 자산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산이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지산도 입주율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신규여의 경우는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그런데 입지가 나쁜 곳에 있다면 그건 정말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관리비나 세금은 내야 되고 그렇죠 들어오는 입주한 세입자 임차인은 없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부동산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형 수익형 부동산에도 아 가격이 요즘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앞으로 계속 이게 하락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적정선의 가격일 때 사는 것이 맞다 지금은 가격이 아직도 거품인 단계에 놓여있다 우리가 왜 거품이냐면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을 쫓아갈 수가 없는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일까요? 미국 뉴욕이요? 그러지 않을까요? 싱가포르? 아마 국토가 좀 자꾸 홍콩 막 이런데 홍콩이요? 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완탑입니다 2등이라면 아마 서로 올 수 있을 만큼 높은데 왜냐하면 소득 대비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도 집값이 비싸죠 우리가 들을 때는 우와 정말? 이런 거에요 근데 거기는 소득이 일단 우리나라보다 기초적으로 평균적으로 두 배 반이 높잖아요 특히 뉴욕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죠 소득이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소득이 연간 10억을 버는데 우리 집이 100억이야 자 10억인데 100억이야 이 집값 그냥 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5천만 원인데 네? 집이 30억이야 너무 비싸죠 말이 안 되지 적정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은 저도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표님 그러면 현금을 모으면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기회가 좀 올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집을 좀 살려고 할 때 어떤 집을 좀 사야 될까요? 어떤 걸? 그건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네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 어떤 사연과 네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집 관심을 두는 집? 네 그런 집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나 환경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관심 두는 집은 비싸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집은 더 많이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값이 더 싸니까 이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사라 그때 돼서도 이 집이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이 집을 사라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비싼 집을 사야 된다 관심 있는 집을 사야 된다 관심 있는 집을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쓸법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그대로야 안 사죠 그렇죠? 집은 집일 뿐인데 그 가치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같은 돈이면 같은 값이면 그렇죠? 가치가 좋아질 만한 부동산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많은 관심을 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 거 두 번째가 내가 봤을 때 주거하기에 내 영역에서는 좀 편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정도 어떤 분들은 한적한 산이 있는 그 밑에 아파트 단지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공기대 좋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강을 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철역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 오히려 한적해서 조용히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지만 남들이 관심 갖는 곳 또 내가 주거하기 조금 편리한 곳 그것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님이 꼭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관심을 가지면 안 돼가 아니라 아직 그 정도로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지 내 집 마련을 이렇게 같이 있는 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선별을 해놔야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성도 관심을 계속 두면 이성이 더 예뻐질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해서 읽었을 적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으면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이 있는 게 더 내가 만약에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농사가 눈에 들어오면 남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지을 것이고 무조건 관심이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준거집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웅달님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준거집단 준거집단을 잘 돼야 한다는 게 그 모든 관심은 나의 준거집단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를 많이 만났는데 야 요즘 너 그쪽에 아파트 요즘 많이 떨어졌다는데 한번 가봤어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친구들 야 너네 집 아파트 많이 떨어졌다며 라고 놀리는 친구 말고 어디 아파트 계좌산에 한번 가봐라 거기 지나가는 길 한번 들려봐라 뭐 이러는 거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나 준거집단이 필요할 때다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최근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런 뭐랄까요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상승론자야 이 사람은 하락론자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네이밍을 다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상승론자십니까 아니면 하락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실 때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하락을 주로 오늘 말씀해주셨지만 계속 하락할 거야 아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조건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상승론자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락할 거야 계속 하락할 거야 라고 하는 하락론자 아니에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라 그랬어요 왜 급등할 것이다 네 급등할 것이다 그때 사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20년 돼서 팔아라 그랬단 말이죠 네 절대 사면 안 된다 비싸다 떨어질 거야 지금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간다 뭐냐면 저는 시장을 데이터로 읽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께 그냥 제가 읽은 그대로 얘기해드릴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시장론자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네 자꾸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뭐 영끌 오적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분노로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이고 또 저의 의견은 저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는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예측이 제 예측이 맞았던 거죠 그러나 제 예측이 영원히 맞는다는 말도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만약에 제 예측이 지금과는 달라질 기조가 보이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달라지고 있고 계속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반칙이죠 제가 이렇게 정칙은 아니어도 반칙은 안 쓰고 삽니다 그렇군요 뭔가 나는 지금 하락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님께서 보시는 데이터나 시장 상황이 좀 상승 혹은 적어도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입장을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뭔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뭔가를 만들어내면 저한테 생기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동산을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스핀닥터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스도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게 여론을 호도하고 또 여론을 호도하는 스핀닥터 또 선동하는 프로파간다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팩트체크해서 그래서 제 책의 제목도 참 팩트체크라 네 팩트체크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께 솔직하게 좀 내가 아는 것대로 얘기를 하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지만 참고용어로 쓰기에 적절한 말만 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상순론자 하락론자 아닙니다 시장론자로 시장론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표영호는 시장론자 시작 표영호 대표님은 시장론자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 제목에 여기 위에 부재 같은 느낌으로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k부동산 팩트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뉴스에서 왜 말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매체에 따라서 약간의 달리 해석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들 뉴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잘 팔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본인들이 내놓는 상품도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또는 행여나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편협된 정보를 주면 정보 편식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제가 정확하게 짚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이 책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한 100번을 넘게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표님 책을 보니까요 한국부동산 일본 부동산도 나오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 까지 이렇게 콩넓게 다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되게 방송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쌓은 것인지 저는 사실 처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미래가치포럼이라고 중소기업인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립하고 그것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도 대기업 임원들이 커뮤니티로 들어와 있죠 그분들 중에 유독 또 건설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 15년 전부터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오히려 현실감 있게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또 제가 직접 오늘 나눈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또 작업도 제가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15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 눈을 뜬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도 되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건설업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그것도 기업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아무튼 건설과 관련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또 그분들이 고마운 건 제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다 해주셔요 네 뭐 이거 건물 팔아서 얼마 남았다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 뭐 이러네 저러네를 금방 파악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준거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표님께서도 준거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생각의 방향을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정보도 얻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 방향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집단을 준거집단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친구나 또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준거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잘 만나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을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우선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들도 그 미디어가 나의 준거집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웅달책방 같은 경우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웅달책방에서 만약에 거짓된 정보를 주면 잘못된 오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준거집단 그런데 웅달책방에서 좋은 정보를 주면 좋은 거에 확신을 갖게 되면 좋은 준거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영호 tv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좋은 준거집단이 되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려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잘못된 정보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준거집단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라는 거죠 제가 표영호 tv 들어가서 댓글들을 보니까 대표님이 집 사지 말라고 2021년에 말씀하셔서 돈 벌었다고 참 다행이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20년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21년에 집 사면 반드시 후회한다 단 돈이 많은 사람은 살아 그 사람들은 돈을 잃어도 또는 집값이 반 토막이 나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 대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21년에 집 사는 순간 반 토막 각오해라 그런데 그때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20년에 그만할 때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때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오르냐면 끝물이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오른다고 바람을 잡으니까 21년에 거래량은 줄었는데 집값은 또 뛰었어요 이거 뭐예요 거품인 거예요 원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요 가격이 내리면 거래량은 줄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집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매에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그런데 지난 22년 작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섰냐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거잖아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본다면 제가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진짜 집을 안 산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을 듣고 그분들은 뭐 10억을 벌었네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예를 들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집을 산 사람은 20억에 샀다면 제 말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뭐 한 11, 2억에 샀잖아요 잠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중거집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운이든 아니면 실력이든 그렇게 해서 표현모티비를 보게 되신 거고 그렇지 않은 중거집단을 만나신 분들은 조금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그때그때 따라서 중거집단을 잘 두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거집단을 잘 도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럼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렸거든요 대표님께서 최근에 현장을 누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실 상황도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공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보실 때 지금의 부동산 이런 약간 하락기조 이런 게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상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 나오는 것들로만 봐도 앞으로의 하락지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요즘 뉴스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는데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굉장히 어지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100에서 80, 70, 60 이렇게 내려오던 게 하락폭이 컸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60에서 59, 58 또는 어떤 데는 60에서 약간 반등 61, 62 이러니까 집값 반등했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집을 사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죠 바닥 찍었구나 바닥 찍었구나 그래서 바닥이 언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웅달책방에서 다음 편에 투 비 컨티뉴 그러면 한 가지로 지금 집을 사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걸까요? 현금 모음에서 지금은 금융 체력을 좀 기를 때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 오면서 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가 하나 찍혔거든요 사점 정확하게 제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대출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금리가 내려간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금리가 지금 멈추거나 내려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랐어요 오르고 있고 아 금리가 올랐다고요? 안 올랐습니까? 본인 뭐 대출 없습니까? 아니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받았던 걸 제가 제가 농협은행에 대출이 있고 다른 은행에도 뭐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뭐 다 변경 전 적용금리 알려드립니다 이게 언제 날짜냐면 4월 23일 날짜니까 엊그저께 이르잖아요 기준금리 2.52 계산해보세요 기준금리 거기다 가상금리 1.70 이게 기준금리 3.71 거기다 가상금리 1.70 이래서 4.22%가 5.41%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1.2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희망 또는 뉴스에서 코픽스 금리가 상승을 멈췄다 동결했다라고 하니까 이젠 내려갈 거다 혹시 저 북한산 또는 관악산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봉우리까지 가면 끝인 줄 알고 내려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더 큰 봉우리가 나온다? 네 어? 여기 끝인가? 그래서 가봐 이제 내리막이야 이젠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는데 목이 또 나온다? 이런 봉우리하고 똑같다 지금 사실 한국은행도 저는 한국은행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은행도 아마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안 잡히죠 경기 침체가 염려되기 때문에 위축이 될까 봐 염려되는데 환율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고정해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0.25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총재님께서도 복잡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뿐이지 사세요 라고 하는 시간은 아니다 여유 있다면 밑에서 내가 돈이 많은데 돈에서 밑에서 숨을 못 쉬어 얘가 숨을 쉬는 내가 살려줘야 되고 얘 돈을 꺼내서 집을 사는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산 분포도를 보면 한 80%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내 재산이 만약에 100이라면 한 7, 80%가 부동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그 많은 돈들 중에도 또 대출이 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고 금융 체력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미래포럼이라고 하셨죠 한국미래가치포럼 CEO분들이 모여서 인문학적인 것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스터디포럼이에요 거기에서 오시는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분위기가 예전만큼 2022년이나 21년 이런 상승될 때랑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많이 겁을 먹고 있죠 그때 한 몇 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지난 10년 동안 호환기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요즘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말 긴장하고 있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 건설업 쪽에 특히 시행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는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걸요? 제가 저는 건너뜯긴 했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이 은행 가서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면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건설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은행도 사실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품이 막 일어날 때는 해주죠 돈을 쉽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못 줬다가 이게 안 좋게 되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요즘은 아마 많이 몸살일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대출 잔액도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일반 소비자 주택 소비자분들이나 부동산 소비자분들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2편은 저희 남덕현 의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편 가기 전에 책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책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또 금방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리스크나 이런 걸 만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책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해야 할 일은 k부동산 팩트체크를 읽어야 하는 거네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웅달책방을 제가 봤는데요 아주 필요한 질문을 조목조목 잘 하시는 것 같고 먼저 한번 출연해보고 싶었던 채널인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웅달책방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표영호TV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고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웅달책방 보시는 분들 표영호TV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웅달책방만 보지 마시고 표영호TV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k부동산 팩트체크의 저자이신 표영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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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